찬송과 반죽법을 강의하는 김근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장조음계, 다장조의 주요사마음, 그리고 주요사마음에 대한 자리바꿈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악보를 보시면 5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. 줄이 5개예요. 그래서 5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높은 음자리표,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음표가 그려져 있어요. 음표는 5는 표예요. 4박자, 4박자, 5는 표, 그리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위에 손가락 번호가 있죠. 1, 2, 3, 1, 2, 3, 4, 5, 또 5, 4, 3, 1, 3, 1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손가락이 5개잖아요. 그런데 음표는 8개이기 때문에 먼저 1, 2, 3번 치고 그 다음에 1, 2, 3, 4, 5 치는 거예요. 그리고 내려올 땐 똑같이 5, 4, 3, 1 거꾸로 그 다음에 3, 1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. 이 부분은 제가 피아노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주요 사마음은 1도, 4도, 5도 그렇게 로마 숫자로 표기돼 있어요. 근데 1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도, 도가 첫 번째 있죠. 그래서 1도고, 8은 몇 번째 있어요? 네 번째 있죠. 그래서 4도고, 5도는 다섯 번째, 쏘이 다섯 번째에 있기 때문에 5도예요. 그래서 1도, 4도, 5도 그리고 영어로는 도가 C잖아요. 그래서 C 올렸으니까 그 쌓아진 거예요. 그 위에 스케일 위에 도, 미, 솔을 그대로 3도씩 올린 거예요. 그래서 C 코드가 만들어진 거고 F 코드는 파에서부터 그대로 또 바라도 스케일에 있는 음을 그대로 쌓은 거예요. 그래서 F 코드가 되고요. 솔시래도 마찬가지로 솔부터 3도씩 스케일에 있는 음만 쓴 겁니다. 그래서 5도 코드, G 코드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주요 사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코드만 장삼화음이라고 해요. 그래서 레에서 시작하는 레파라나 미솔시나 라돔이는 단삼화음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삼화음, 단삼화음을 피아노에서 설명드릴 건데 각 키에, 각 조마다 주요 사마음은 1도, 4도, 5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나중에 풀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왜 장삼화음인지는 제가 피아노 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악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보시면 위에는 제가 높은 음자리표 아니, 4분 음표로 한 박자씩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자리바꿈이에요. 도, 미, 솔이 C코드죠. 1도, C코드인데 왼손은 이제 도예요. 도가 근음이기 때문에 왼손은 도를 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도, 미, 솔 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는 뭐예요? 미, 솔, 도예요. 근데 왼손은 바뀌었어요? 안 바뀌었어요? 안 바뀌었어요. 미, 솔, 도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솔, 도, 미 또 왼손 안 바뀌었죠. 그렇게 자리바꿈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도, 미, 솔, 도, 솔, 도, 도, 미 이렇게 그 다음에 F코드도 마찬가지고 왼손은 쭉 F예요. 그런데 오른손만 파라도 두 번째 마디는 라, 도, 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도, 파라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렇게 자리바꿈을 연습을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피아노 치기가 쉬워져요. 도, 미, 솔 그 코드만 그 자리만 하시면 그 피아노가 굉장히 팔팔 건반인데 한 도, 미, 솔만 하면 왔다 갔다 하고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바꿈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맨 밑에 오도도 솔, 시, 레 왼손은 그대로 있죠. 그 다음에 시, 레, 솔, 레, 솔, 시 얘가 다 G 코드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모든 것들을 다음 시간에 피아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